여러분은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근본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과거 랜덤 채팅으로 xx 보여주기 라는 컨텐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시의 닉네임은 피어싱 제기하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사용 중이고 닉네임에서부터 남성혐오를 드러내며 완벽하게 fm을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녀는 랜덤 채팅에서 16남성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진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는 고민이 있다며 자기가 털이 안 나와서 고민이라 말하죠. 그거 봐줄래? 라고 말하며 그녀는 남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남성은 미자답게 뭔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당당하게 그렇고 그런 사진을 보냅니다. 털이 하나도 안 난다며 고민이라 말하며 그런 사진을 보내는 이 여자가 여러분은 정상이라 생각되시나요? 남성은 털 나고 안 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사진에 대해 조금 더 평가해주길 바라며 기분 나쁘다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하죠. 조금 더 강하고 껄떡이는 반응을 기대했는지 그녀는 남성에게 왜 이렇게 지구지순하냐 이런 것에 관심 없는 거냐라는 말로 남성에게 재미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남성에게 원했는지 딱 보이시죠? 반응이 영별로라 재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저 부분에서 우리는 저런 행동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 뭔가 조신하다는 저 반응에서 그녀들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애가 놀란 것 같다 존나 매가리가 없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나 봐 당황한 것 같아 크크. 애가 갑자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모가 왜 그러냐고 크크. 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동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성별만 바꿔서 남성이 중3짜리 학생에게 저런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인증하고 남성들이 그 여성의 어리벙벙한 반응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 kbs sbs mbc jtbc 총출동하여 남초 커뮤니티의 더러운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광화문에 여성단체 100만 영혼 보내기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성시대에서는 이런 음습한 글이 정말 많다는 걸 여러분은 절대 모를 겁니다. 여시에서 남고생 xxx 글 보고 기절했었음 닦은 성인 여자가 남고생이랑 xxx겠다고 스터디카페 주구장창 있다는 거 자랑스럽게 썼었잖아. 유도학원 주지수 학원 다닌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 라고 말하는 저 말들이 여러분은 구라같이 느껴지시나요? 딩시들 나 피방 알바하는데 하얗고 귀여운 복숭아 만나서 친해졌다노. 와우 너무 부럽다 어깨 친해졌노. 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은 복숭아가 뭔지 모르시겠죠? 그녀들은 남고생의 나이를 과일에 비유하며 말하며 과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탁을 하고 있었죠. 누나 이러다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몰라 크크. 왜 잡혀가냐니 민자 마음 흔들었다고 잡혀가지 크크. 붙잡혀가면 면회와 흑흑. 여시들은 xx 만날 때 나이 다 밝혀 아니면 두세 살 어리게 말해. 난 서른한 살씩 초인데 스물 네 살이라 한다 노이기야. 라는 우리 여성들의 멋진 모습이 보이십니까? 정말 재밌는 건 이런 달글들 아무리 운영자가 잘라내도 여성들은 과일에 진심이라며 다시 만들고 또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2024년 지금도 그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성 인권을 말하고 여성 가족부를 지지하는 인간들의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배하는 남성들이 일배의 미자 만나는 법을 정성스럽게 공유해서 빅데이터화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파야를 찾아 스터디카페 가서 죽치고 있어야지 나는 운동 가서 미자 찾아야지.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남초 커뮤니티를 단 한 곳이라고 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악독하다는 코게맞게 야겔 일배도 저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응원받는 건 오직 여성시대밖에 없죠. 이게 기울어진 세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남성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밝히면 음습한 변태가 되지만 여성이 남성을 밝히면 당당한 신시대 여성이 되는 게 대한민국이죠. 오늘 저는 사회고발을 해봤습니다. 여성시대를 정치세력으로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혜 영상 만들고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 영상 신고하러 들어온 남연계 여성시대 워마드 수월레팸 단톡방 회원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